여러분 겨울이 가고 봄이 왔습니다. 5월 들어서 날씨가 정말 좋죠. 왠지 그냥 싱숭생숭하기도 하고 그냥 조금 억울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또 이제 낮에 반팔 입으시는 분들이 늘어나는 걸 보면은 이제 곧 여름이 올 것 같아요. 이 뜨거운 여름이 지나고 나면은 서늘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가을이 오겠죠. 이 가을이 오게 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D-Day가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하게 될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메가서드 역사학사 김종웅입니다. 자 6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앞두고 있는 어느 5월의 어느 날 이제 수능 200자가 끝났고요. 지났고요. 이제 수능이 190여일 정도 남은 지금 이 시점에서 여러분께 꼭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 저와 함께 이제 캐스트를 좀 보신 분들은 제가 이런 얘기 많이 하는 거 알겠지만 숫자는 절대로 그대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제가 단언컨대 이 숫자가 여러분들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숫자가 여러분의 실력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체를 설명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수험생활을 하는 입장에서 그 실력은 설명할 수 있어요. 숫자가. 그래서 6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준비하는 입장에 이 여러분 입장에서 이제 무엇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지금 이 남은 시간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좀 이겨내야 되는지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그런 좀 멘탈 케어적인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이미지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이게 터널이에요. 이게 터널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터널 입구에 서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끝이 보이세요? 끝이 안 보입니다. 끝이 안 보이는 암흑이죠. 도저히 출구가 보이지 않는 이 수험생이란 길고 긴 터널에 여러분들은 이미 이만큼 지나오셨어요. 근데 끝이 안 보이는 것으로 이제 설정을 해놓은 건 외에 우리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점점 끝이 보이는 희망을 보게 되는데 지금은 아직 봄이잖아요. 아직 멀리 남아있습니다. 그만큼 기회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터널 속을 쭉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수험생 입장에서는 여러분들께서는 성적을 꾸준히 올려서 여러분들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잡으셔야 되는데 이게 지금 학삼으로 표현이 돼서 졸업과 관련된 내용을 보고 있지만 우리가 목표하는 바라 생각합시다. 근데 굉장히 힘들어 보이죠. 잘 안 잡혀요. 잘 안 잡힙니다. 이게 계단을 뛰어 올라가야만 올라가야만 잡을 수 있는 목표인데 그 올라가는 게 쉽지 않단 말이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께서 아파트를 계단으로 계속 올라가 봐. 학교에서 계단으로 계속 올라가 봐. 힘들잖아요. 힘듭니다. 수험생이라는 타이틀 자체가 주는 부담감도 엄청나고요. 그냥 수험생이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하든 안 하든 그냥 힘듭니다. 그냥 힘든 거예요. 왜 힘들지? 아니요. 그냥 힘든 겁니다. 왜? 수험생이니까. 자, 그런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한창 날씨가 좋은 5월달에 우리는 그럼 6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준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그런 걸 보는 건데 수험생 여러분 정말 고생이 많으시죠?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이 즈음에서 이 즈음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가 일단 주변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세요. 지금 지금 요 캐스트 보고 있으면 캐스트 잠깐 일시정지 누르 누가 일시정지 눌렀어? 빨리 풀어줘. 일시정지 누르고 한번 보세요. 한번 보면은 어디서 보고 계세요? 이 주변 환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인데 여러분의 주변을 보니까 뭐 알람 시기도 있고요. 뭐 핸드폰도 있고요. 뭐 그래프도 있고요. 뭐 컴퓨터도 있고요. 별도 있고요. 굉장히 많죠. 난잡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면서 이걸 보고 있다. 또는 학원 자습실에서 보고 있다. 또는 집에서 보고 있다. 또는 뭐 이동 시간에 볼 수 있죠. 보고 있는데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졌는지를 한 번쯤은 점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겨울방학 때부터 꾸준히 열심히 달려왔잖아요. 그래서 3월달도 봤고 4월달 모욕의사도 봤고 쭉 달려오고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현역이 아니면은 학원에서 보는 시험도 많이 봤을 거란 말이죠.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조금 날씨가 풀리고 힘들고 지치고 그럴 시기인데 한 번 주변을 돌아가셨을 때 내가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인가? 자 우리 인간은요. 저는 과학을 전공하지도 않았고 종교학을 전공하지도 않았고 신앙이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하는 얘기 좀 가볍게 들어주세요. 여기서 뭐 아 뭐 우리 종교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야. 그냥 가볍게 들으는 거야. 우리 인간이 진화를 해오는 과정에서 진화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인간은 절대로 한 자리에 앉아서 오랫동안 한 군데를 응시하고 집중하게끔 진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돌아다니고 탐험하고 사냥하고 쟁취하고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부더니도 애쓰는 그런 자연의 세계에서 살아남아서 지금까지 이렇게 진화한 거잖아요. 즉 무슨 얘기냐. 이 문명이 발달한 그 짧은 인간의 역사 중에 짧은 이 시기 동안에 우리가 강요받고 있는 시스템 뭡니까? 한 자리에 오래 앉아서 엉덩이 붙이고 앉아서 집중해라. 이거 정말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진화사적인 측면에서 되게 어려운 건데 그걸 하고 계시잖아.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건데 또한 우리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죠. 어떤 환경에 들어가도 어쨌든 간에 적응하는 데는 탁월합니다. 그 적응력이 어느 순간 언제 어떤 면에서는 조금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그럴 수 있어요. 보세요. 자 여러분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놨습니다. 겨울방학 때 그리고 1월, 2월, 3월, 4월 지나다가 그게 어느 순간 익숙해졌어요. 그러면 그게 익숙함과 동시에 텐션 즉 긴장을 떨어뜨리게 되고요. 그 공간에 앉아서 공부를 하는데 긴장이 떨어지는 순간 내가 집중력이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뭘 하면 좋다? 책상 정리를 한번 하면 참 좋아요. 환경을 바꾸는 거죠. 뭔가 이제 책장을 여기다 뒀으면 책을 쭉 옮겨서 여기다 두기도 하고 아니면은 내가 뭐 이렇게 공부하는 공간이 있으면 조금 자리를 좀 바꾸기도 하고 해서 환경의 변화를 한 번씩 주시면은 그 변화를 줬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내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 바꾼 거잖아. 목표가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 목표를 달성하고자 내가 노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기적인 환경 변화는 필요합니다. 아 그렇다고 환경 변화를 줄게 해서 완전히 막 바꾸는 건 아니고 조금씩 조금씩 해서 내가 공부할 수 있는 환경으로 조금씩 바꿀 수 있는 그런 환경을 한번 정비해보자. 해서 주변 환경 정리하기 이런 방법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시점입니다. 이렇게 바꾸면서 조금씩 긴장감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적인 측면을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또한 어 그 환경 정리해서 이런 것도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일단 여러분이 집에 가서 공부 끝나고 학교 끝나고 학원 끝나고 독서실 끝나고 집에 갔을 때 다녀왔습니다. 물론 가정마다 환경이 다르니까 다녀왔습니다. 하고 이제 가방 내려놓고 으이짜 아이고 무거워 내려놓고 옷 갈아입고 아니면 씻고 나와서 부모님과 담소를 나눌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들어갈게요. 방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건 잘 모르겠으나 그 집에 가서 이뤄지는 모든 이런 패턴이 있잖아요. 루틴이라고 하죠. 규칙적인 어떤 게 거의 정해져 있단 말이죠. 무의식 중에 그냥 다녀왔습니다. 가방 내려놓고 옷 벗고 씻어. 씻고 나와서 나와서 머리 말리면서 TV를 보고나 머리 말리면서 핸드폰을 봐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머리가 말리면 그냥 그대로 침대로 누워. 침대 놓아서 핸드폰 보다가 뭐 하다가 보니까 1시간이 지났네? 아 안되는데 숙제해야 되는데 하다가 자요. 이런 루틴이 되어 있지는 않은지 그런 환경도 한번쯤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루틴을 잡는데 보통 2주가 걸린대요. 보통 보통 평균 그래서 내가 좀 힘들고 불편하지만 집에 갔을 때 내가 오늘 공부한 것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루틴을 만드는 거지. 다녀왔습니다. 씻고 방에 들어가서 내가 오늘 공부한 것들 한 번씩 복습하고 내일 뭐 할 건지 오늘 뭐 했는지 점검하고 자는 그런 루틴을 잘 만드시길 바랍니다. 다음 스터디 하드 열심히 해야지 나 공부 열심히 할 거야. 너무 좋죠. 너무 좋습니다. 이거 좀 자랑인데 제가 학교 교직 생활 하는 동안에 두 학기? 두 학기인가 세 학기 빼고는 거의 모든 학기에서 보는 시험 때마다 이렇게 시험 기간 보통 4일 보잖아요. 중간고사 기법 4일씩 보거든 보통 3일 4일 보잖아요. 3일 4일 보면 아이들이 점심 안 먹고 퇴근 점심 안 먹고 집에 가잖아. 집에 가면 아이들이 공공 도서관이나 독서실을 다닙니다. 그럼 저는 이제 공공 도서관 개인 독서실이 한참 막 이렇게 유행하기 전 스터디 카페 이렇게 유행하기 전 그럴 때 이렇게 과자 봉지 같은 게 가방에 넣고 이렇게 가요. 가서 아마 제 사탕 받거나 하시는 분도 있으면 댓글이 막혔구나. 아무튼 있어요. 제가 이제 끌고 가서 우리 학교 애들 어딨지 공공 도서관에 몰래 가서 조용히 조용히 가서 우리 학교 애들 가 있어. 가만히 이렇게 쭉 이렇게 사탕을 꺼내서 줍니다. 그러면 공부하다가 쳐다 와요. 쉿 아주 조용히 쉿 파이팅 이러고 갔거든 응원하면서 갑니다. 그럼 독서실을 가면 뭐가 붙어있냐면 아이들이 보통 낙서 같은 걸 많이 해요. 왼쪽 봐봐. 왼쪽 위에 봐봐. 밑에 뭐가 있는데 여기가 위에니? 뭐라뭐라 써있는 낙서 있죠. 낙서 중에 이런 것도 있죠. 나처럼 되기 싫으면 공부해라. 뭐 이런 것도 있고 또는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러셀 학원에 출강을 하면서 바자관이라고 하죠. 굉장히 환경이 잘 갖춰져 있는 독서실 같은 개념인데 들어가서 보면 포스트잇에 이런 거 되게 많이 써나요. 공부에 자극을 주는 어떤 명언 뭐 이런 거 있잖아. 쓴소리 명언 아니면 나의 좌우명 아니면 어머니 아버지의 편지 친구의 쪽지 붙여놓는단 말이죠. 붙여놓고 나서 열심히 해야지 다 이렇게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그리고 어느 순간 열심히 해야지 했는데 공부가 안 되면 이런 것도 보죠. 합격수기 뭐 이런 거. 해서 여러분이 합격수기를 찾아보려고 인터넷 카페에 들어가기도 하고요. 여기저기 보기도 하고요. 커뮤니티에 보면서 아 공부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런데 합격수기 읽는 게 도움이 되긴 하지만 그게 여러분들을 합격시켜주진 않습니다. 이거는 그 합격하신 분들의 경험담이잖아요. 그 중에서 나랑 잘 맞는 합격수기를 몇 번 읽다 보면 그 이후부터는 합격수기 잘 안 봐요. 잘 안 봅니다. 하루 종일 합격수기 본다고 그냥 인터넷 보고 있지 않는단 말이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그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잘 보세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건지 그냥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자체가 목표가 된 것은 아닌지를 구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유열평가원 모의고사를 앞두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 다시 한 번 생각하셔야 돼요. 뭐를? 분명한 목표가 무엇인지를 한 번쯤은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대학이 분명히 정해져 있고 내가 가고자 하는 진로가 정해져 있다면 너무너무 땡큐인데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열심히 하다 보면 점수에 맞춰서 대학 가야지 나중에 흔들립니다. 분명히 흔들립니다. 그래서 내가 꼭 내가 어떤 진로가 정확하지 않더라도 현실적인 가능성이 있는 그런 대학보다 조금 더 상향 조정해서 이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어요. 왜? 내가 계속해서 공부할 수 있는 어떤 자극을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건 목표니까.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이 맞는 거지 그냥 어느 순간 열심히 하는 것 자체가 목표가 되면 스터디 플래너 우리 이제 학습 플래너라고 하죠. 거기에 동그라미 치는 게 목표가 되는 순간이 옵니다. 순공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나에게 크게 도움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공부를 하는 시간도 분명히 존재할 수 있어요. 내가 순공 시간을 내가 몇 시간을 채웠어.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순공 시간에 남는 게 별로 없을 수 있잖아요. 근데 또 어떤 날인 순공 시간은 짧은데 아, 그날 공부한 건 기억이 굉장히 오래 남아. 집중력의 차이. 이게 진짜 내가 공부를 하기 위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공부인지 아니면 그냥 열심히 하는 것 자체가 그냥 공부로 인식이 되어 있는지 한 번쯤은 멈춰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서 분명한 목표 설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말씀드린 게 뭐다? 6월 평가원 모의고사. 응? 어디 갔어? 응? 6월 평가원 모의고사. 이 6월 평가원 모의고사가 갖는 의미가 좀 커요. 알고 계시겠지만 자, 먼저 어, 잘 봐야겠죠? 잘 봐야 됩니다. 모의고사지만 잘 봐야 돼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진짜 실전처럼 봐야 됩니다. 자,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일단 첫 번째로 보는 평가원 모의고사입니다. 평가원 모의고사가 이제 어, 수능이 이제 거의 바로 밑어져요. 그래서 6평과 9평의 난이도를 가지고 이제 조금 조절을 할 건데 평가원 모의고사의 첫 번째 보는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좀 중요하게 보시고요. 자, 그리고 실력 점검을 할 수 있는 기회랑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할지에 대한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기회로 보셔야 됩니다. 모의고사잖아. 이거 모의고사잖아요. 이거 수능 아니잖아. 그렇잖아.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이건 기회입니다. 어떤 기회에? 아, 내가 그동안에 했던 공부가 잘하고 있는 것인지 아, 이거 아니었네. 내가 이렇게 했는데 성적이 조금 아쉬웠네. 오다풀이를 해보니까 내가 이런 부분을 놓쳤네. 아, 내가 이 부분이 약하네. 그럼 지금까지 내가 공부했던 방법을 조금 수정하면서 이제 앞으로의 나날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지나간 과거는 추억으로 두는 겁니다. 지나간 과거에 얽미어 있으면 내가 앞으로 못 나갑니다. 지나간 과거를 반면구사 삼아서 앞으로 남은 날들이 내 인생이 훨씬 더 중요하니까 지나간 과거에 얽미어가지고 시험 망했어요. 죄송해요. 어떡하죠? 아, 그런 거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제가 학교에서도 아이들한테 늘 했던 얘기고요. 제가 이제 학원에서도 아이들한테 하는 얘기인데 죄송해요. 아, 망했어요. 아, 죄송해요. 왜 죄송해요? 그렇게 얘기를 들면 저 뭐라고 한다? 미안하다. 내가 잘못 가르쳐서 미안해. 내가 정말 너 만점 못 만들어줘서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그럴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이 6월 평가원 모의고사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는 그런 시험이 아니에요. 그죠?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그런 멘탈 케어가 필요합니다. 이 시험을 준비할 때 실전처럼 준비하되 결과를 받아들일 때는 이게 기회였다. 해서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방향 설정하는 걸로 보셔야 됩니다. 또한 절대로 앞서 제목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절대로 제가 장담합니다. 점수가 그대로 설명하지 못합니다. 점수에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그런데 그 점수가 그대의 실력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대 자체를 설명하지 못하지만 그대의 수능 실력은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 자책하지 마시고 내가 그동안에 이렇게 공부한 것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평가원 모의고사를 볼 때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보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이제 현장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6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볼 때는요 제가 이제 탐구 과목을 담당하지만 다른 탐구 선생님들께 죄송합니다. 그런데 국어, 영어, 수학 주요 과목의 성적에 조금 더 집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 제가 담당하는 과목에 한해섭니다. 다른 과목은 제가 잘 몰라요. 제가 담당하는 과목에 한해서 한국사, 동아시아사, 세계사 이 과목들은 기존에 계속하고 있었던 그 커리큘럼대로 따라가면서 성적이 조금 안 나왔다면 앞으로 남은 기간에 확 몰아서 하면 됩니다. 시간 투자 안 한 만큼 성적이 올라가는 게 이제 역사 과목의 특징이기 때문에 저는 제가 담당하는 과목에 한해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국어, 영어, 수학이라는 주요 과목의 성적에 조금 더 주목해보자. 그리고 그 주요 과목의 성적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를 우리가 분석을 해보자. 그리고 탐구 과목은 여름방학 때 특강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등등의 선생님들이 각각 이제 커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면 됩니다. 하면 올라가요. 역사 과목은 그래요. 그래서 구경서에 조금 더 주목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덧붙여 보겠습니다. 자 6월 평가원 모의고사 이제 여러분들은 단계별로 이제 상승 곡선을 올리면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쵸? 3월달 이미 치렀고요. 이제 6월달 평가원 모의고사입니다. 이제 여름방학 지나고 나면 9월달 평가원 모의고사를 최종적으로 점검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10월달 이제 교육청 모의고사 보고 나면 수능을 보게 될 거예요. 가장 큰 시험이라고 하는 6평과 9평 이 두 개의 시험의 난이도를 보고 수능 난이도가 결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시대를 겪었던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좀 낯설고 어려울 수 있단 말이죠. 그쵸? 학교에서 아예 입학하자마자 이제 코로나가 터졌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는데 6평과 9평을 이어가는 이 과정이 상승 곡선으로 이뤄지기를 여러분이 조금 방향을 잘 설정하시고 수능을 보기 위한 하나의 과정일 뿐이다라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정일 뿐입니다. 이게 최종 목적지가 아니에요. 아셨죠?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숫자는 절대로 그대를 설명할 수 없다. 하지만 그 숫자가 여러분의 실력은 설명할 수 있으니 최선을 다해서 시험을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하되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어 의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멘탈 케어가 필요한 이 시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말씀이고요. 이상 메가스터디 역사 김종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화이팅!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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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